네 쌍용차가 아주 오랜만에 회생의 기회를 잡았다는 말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곳이 전기버스 만드는 에디스 모터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자금력이 좀 달려서 산업은행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거든요. 어디까지 진전되어 있는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는 편집국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기버스 생산업체 에디스 모터스 이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회사가 어쨌든 쌍용차의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죠. 우선 협상 대상자로 뽑은 거죠. 그런데 이게 저는 그냥 새우가 고래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여기서 새우가 에디스 모터스고요. 고래가 쌍용차겠군요. 에디스 모터스가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실력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쌍용차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게 쌍용차 쪽에 재주가 있으니까. 그런데 에디스 모터스가 작년에 매출이 900억이었거든요. 1,000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쌍용차가 작년에 3조 원이었습니다. 30배가 넘게 차이 나는 거죠. 이게 자금력을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고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유는 자동차 산업 자체는 고용집약적이지 않습니까? 실제 직접 고용된 사람은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 전음악으로 연계돼서 협력회사 이런 데까지 다 치면 한 10만 명 정도의 먹거리, 일자리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도 조심스러운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요. 쌍용차가 어려워지면 그 일대에 보습학원들도 문을 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애들을 학원에 못 보내니까요. 식당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 모터스 어떤 회사인가요? 지금 시내에서 자주 보인 저상버스 중에 CNC 이렇게 해가지고. 천연가스 버스요. 네, 천연가스 버스. 이거를 제일 2005년도에 만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우리 기술로 만든 거고 2010년도에는 국내 최초로 전기버스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전기버스 계약률 아직 일상화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계약률이 서울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좀 있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강영근 회장 같은 경우에는 매경 인터뷰에서 선정되자마자 내년까지 10종의 전기차를 만들겠다. 2030년까지는 한 30종 정도는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전기차를 10개나 만들겠다. 지금 쌍용차는 전기차 모델이 없는 상황이죠. 완전히 내연기관 라인이죠. 생산 설비가. 그렇다면 이쪽이 제시하는 미래 비전이 쌍용차한테 굉장히 필요하기는 한데 언론들은 이걸 어떻게 다루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동아일보가 선정되고 나서 누가 돼도 불안하다. 이런 제목을 달았고요. 매경은 최종 인수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아직 너무 될 살이 많다. 우려와 불안. 이게 대표적으로 언론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래요. 최근에 나온 경제기사 중에 정말 상환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담백한 기사가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첩첩산중이라고 하는 기사의 제목처럼 과정들이 만만치 않다면서요? 당장 실사를 해야 될 거고 부실의 정도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면 최종 사인은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 6월에 한영회계법인에서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더 높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산가치가 더 높다는 건 회사문 닫는 게 이 회사를 살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이런 판단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밀린 임금하고 각종 부채가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내연기관 라인을 전기차 설비 라인으로 다 바꾸려고 하면 못 잡아도 합쳐서 1조 한 3, 4천억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써낸 거로는 한 3, 4천억 정도 써낸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에디슨이 쌍용차를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낸 입찰 희망 금액이 3천억 원. 그런데 지금 밀려 있는 부채가 일단 갚아야 되는 게 7천억 원. 이게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네요. 결국은 어딘가에서 구원투수가 나타나야 회생이 가능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사는의 정책 자금을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는의 저는 전망하기로는 아예 안 내놓지는 않을 건데 우선 협상자가 선정되자마자 에디슨 쪽에서 8천억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것도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흘리다 보니까 산으로는 발끈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산업은행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 에디슨 모터스가 전직 SES PD 출신이 세운 그 회사로 유명하잖아요.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런칭했던 그 PD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언론하고 관계가 좀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해요. 다만 산업은행이라는 은행이 하는 역할은 우리 사회에서 모든 게 불가능할 때 마지막에 불을 끌어 들어가는 소방수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하는 산업은행 썩 내켜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발끈한 거죠. 당장 돈 버텨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디슨이 약간 실사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너무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후에도 사실은 돈 문제가 결국은 제일 큰 관건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사고자는 의지와 미래비전은 있기는 한데 실탄이 부족하니까 빚을 더 내서 일단 내가 사고 나중에 벌어서 갚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산업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담보 같은 게 있나요? 지금 이야기는 에디슨 측에서는 쌍용차의 현재 지금 자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달라 이러니까 마치 바깥에서 보기에는 제3자가 보기에는 무자본 인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쌍용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겠지만 내연시설을 어차피 전기차 시설로 바꿀 건데 기존의 내연차를 만드는 그 시설을 담보로 돈을 꺼달라. 이게 자칫하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요인이라 이게 고민스럽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라도 에디슨 모터스가 뭔가 저희는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의를 좀 표시한 부분은 없습니까? 일단 노동자들에게는 좀 좋은 시그널로 구조조정을 인위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라고. 심지어는 전기차를 10종까지 내년 연말까지 생산하려고 하면 사람을 더 뽑아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게 자금 외에서는 실제 손해가 되는 거죠. 유지를 하고 하거나 아니면 더 채용을 하게 되면 곤란하게 되는 거죠. 글쎄요. M&A 하면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시작하는 회사는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와이 한영이라는 이 회사가 이렇게 M&A 할 때 가격을 매기고 흥정을 붙여주는 그런 회사거든요. 어떤 과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에디슨이 돈을 못 꿔와서 최종적으로 서류에 사인을 안 한다. 그럼 쌍용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IMF 때 우리가 종종 봤듯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유찰되면 가격은 더 떨어질 거고 그러면 청산 아니면 좀 불량한 자본에 팔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 단기 수익만 노리면서 빠져나가면 결국은 힘들어지는 거죠. 쌍용차는 그동안에도 주인이 바뀌면서 중국 회사, 인도 회사에 한마디로 말해서 뒤통수 받은 적이 분명히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쌍용차에 계신 분들이 더 이상 가슴 아픈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데 의견이 굉장히 갈리네요. 9391님도 그건 아니죠. 매출이 900억이면 중견기업에도 못 미치는 사이즈인데 쌍용차를 인수를 하면 해결할 문제가 핸들링이 되겠습니까? 또 노동 유연성을 두고 반드시 옥신가신 할 겁니다. 90년대 중후반에 유원건설 진로 생각나네요 하셨는데 아 히스토리를 좀 아시는 거 보니까 형님이시네요. 그리고 계절의 바뀌는 님 소화시키지도 못할 걸 먹으면서 탈이 나죠. 탈 났다고 소화제, 산업은행 찾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걷고 움직여서 자체 소화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오늘의 장원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으로 풀어주셨는데 아직 탈이 난 건 아니고요. 탈이 날지도 모르니까 소화제를 미리 처방해 달라는 겁니다. 산업은행은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게 어쨌든 쌍용차 노조원들, 직원 가족들에게 생기가 달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일정한 정도의 예산은 광주형 일자리처럼 여러 개 중소기업들도 참여하고 지역기업들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도민기업 이런 행태나 국민기업 이런 행태도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광주형 일자리가 GGM이라고 해서 광주광역시가 사실상 사장이고 현대가 참여를 하고 대신에 어떤 산단 조성이나 아니면 세금 그리고 교육, 복지 이런 걸 좀 지원을 하느냐. 그렇죠. 주거시설도 확보해 주고. 그런데 그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실제 이런 사례는 폭스바겐 자체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한국말로 해석하면 국민차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2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폭스바겐이 제조되는 공장 지역에. 8년에서 한호부 조금 목 미쳐가지고 폭스바겐 공장이 있는데 본사에 가보니까 그게 아직도 주정부가 10% 넘게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사도 파견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사실상 공공이사 같은 형태로 파견이 되는군요. 우리도 생각해 볼 만한 사례는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GGM 광주모터스도 마찬가지고 독일에 말씀해 주신 칼자이스 같은 경우에도 칼자이스 마을이 형성이 되어있잖아요. 온 마을이 칼자이스라는 광학기업과 함께 같이 먹고 사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쌍용차에 다니시는 분들 제발 마음고생 좀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산업은행 말고는 어디서 그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회장 인터뷰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자입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모두 다 웃을 수만 있는 그런 계약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얼른 일자리 안정화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호 전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